여러분! 다들 그거 보셨어요? 뭐요? 왜요? 저희한테 도착한 예고장 말이에요! 제가 아까 예고장을 봤었는데 거기에 오늘 가장 빛나는 K-POP 보석을 훔치러 가겠다고 계도 심플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. 그러면 저희가 그 K-POP 보석을 훔치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론이죠! 근데 그 보석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아야 지킬 수 있을 텐데 저 알 거 같아요!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! 저희 라필레스밖에 없는 거 같아요! 역시 우리 만날 똑똑하네요! 우리 라필레스를 지키려면 정면 승부가 답이겠네요! K-POP 보석을 훔치고 싶으시다면 심플리 K-POP 콘투어 뉴질랜드 편으로 찾아오시오! K-POP에 원하는 K-POP의 장면 라필레스 지참이 지키려면 정면이 지키려면 지키려면 지키려? 궁금해요! 그럼 오늘의 마지막으로 심플이 콘투어 도미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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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